한 번씩 풀어줘야죠 형!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걔 4마리 데리고 아 이제 애들... 아 애들도 한 번씩 풀어줘야죠 그렇죠? 한 번씩? 한 번씩 풀어줘야죠 아 원하겠다 형, 형 산책 굉장히 축구씨 산책 몇 주만에 나가시는 거죠? 4주만에 나가는데요? 아니 그건 강의 작태야 4주만에 나가는 거면 4주만에 나가는 데... 서산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제 끝이다 그치, 애들 집에 갈 때가 됐다 와 나이스 아 나랑 똑같아! 경덕씨! 경덕씨! 드디어 드디어 이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슬픕니다 헤어지기 쉽네요 헤어지기 싫다고요? 방 하나 남는데 오늘 롤비제이 어떠십니까? 경덕이가 커피를 사오는데 형이 심부름 시켰잖아요, 시럽 4번 뿌리면서 야 시럽 4번 절대 안 해와! 저는 무조건 해야 해요! 경덕이 못 믿습니까? 야 못 믿니까 아니라 그냥 나사 하나 풀리는 그런 줄은 그렇네요 아 저는 경덕이 믿어요 여기서 형님 할 때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아 무조건 시럽을 넣어야 해요 아 진짜 얘 안 해온다니까? 아 저는 빨대를 안 들고 올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오케이 오케이 뭔가 하나를 빼먹긴 하는데 그게 형 시럽이야 저는 시럽은 무조건 넌 우리 경덕이가 시럽을 시럽 4번 짰죠 형 당연히 야 경덕이! 왜요 왜요 왜요? 와 난 넌 믿었거든 난 무조건 우리 경덕이가 시럽 짜온다고 역시 마랑이 형 나 안 짓마 형 형 왜 저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말이 없으신 마랑 씨 눈물이 고이신 마랑 씨 제가 지금 제가 강도했어요 시럽 4번 꼭 가! 얘들아 솟아났다 우리 나라에서 손 굽히는 대도시 중 하나잖아 우와 대도시다 와 빌딩 봐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형 이게 뭐죠? 와 대단하네 진짜 뭐라고? 대단해요 패션 좀 꾸미신다고요? 솔직히 깔고 말해도 페피야 페피야? 아 진짜 페피야 페피가 뭐죠? 패션피플 아아 형 그쪽으로 속해 형 진짜 형 형 이런거 아니 에? 형 이런거 형 여기 오렸어 차라리 형 족꼭지 보여 형 스위브 입었잖아 역시 옷은 스위브 아닐까 형 와 형 나빗이신가요? 흐흑 아 이상신 분이네 야 이거 스위브 입었지 않냐? 뭐에요? 대개 사네요 오 이거 솔직히 괜찮은거 같은데? 아 그래요? 전하면 되요? 전하면 되요 오 왜죠? 진짜 형이 사는거에요? 네 형 뒤로 오 형? 아 할부되요? 할부 48년 해도 돼요 48년 아니겠습니다 그리 동생들 아아 실기는 뗄까 둘이 어차피 안 만날 거니까 커플로 했는데 잠깐만 야 니 너 양말 개피 냄새나 형 폐피 아닙니까 폐피 아니 아버님 네 안녕하십니까 경덕이 언제 와 경덕이 못 온답니다 경덕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30분 만에 돈을 다 쓰신 마랑 씨 저희가 기둥 하나 뽑았습니다 기둥을 뽑았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건 다음부터 합숙생 안 해요 저녁이 지신 마랑 씨 가슴이 찢어지실 겁니다 가슴이 찢어질게 아니고요 죄송한 건 지갑 씨려 아예 잘 신어 네 감사합니다 한 40년 신어라 네 물려줘라 네 죽을 때 그거 신고 죽어라 알겠습니다 마랑 정모 때 다시 신발 신고 이거 신고 오겠습니다 남자는 머리빼리 했잖아 와 여자가 머리빼리야 우와 무슨 나 진짜 내 강아지 아닌 줄 알았어 와 진짜 예쁘다 누구시죠? 애기들 원 투 쓰리 포 미식이 산책 와서 정말 좋아요 여기까지 와서 미식 축구를 하는 말왕씨 광석구 시속 85 거의 한 70m를 던지신 것 같은데 한 30m 멀리 던지는 자신감 우리 경덕이는 축구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형님 이거 어떤 음식이에요? 서산의 유명 맛집인 두고리 오신탕 옛날 선조들의 보양식 소고기탕은 조선시대부터 공중에서 먹어온 보양식이에요 넣으면서 냅게 이게 지금 무슨 버섯이죠? 모기 버섯 아 모기 버섯 이게 비싼 거예요 자 너희들은 먹지마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어봐 오케이 그래서 여행 중에 축구하고 집에 가는 타이밍이라서 오늘 집에 있었냐?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냐? 먹어봐 엄마 도둬 이리 좀 사진 보세요 keltiya 크 мик